안녕하세요. 양말 밴드의 리더 유나입니다. 양말 밴드가 뭐냐고요? 양말 밴드는 이니스프리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위해 결성된 밴드랍니다.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그린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하실 때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어린이들에게 500원의 작은 정성과 양말 한 켤레가 기부됩니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가 좀 더 따뜻해지겠죠? 우리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양말을 선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은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아이들에게 양말을 선물해주는 착한 사람들을 칭찬해주자. 즐겁고 신나게. 그래서 우린 양말 밴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양말 밴드는 직접 매장으로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양말을 선물한 착한 분들을 칭찬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었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작업을 펼쳤는데 마음이 딱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요. 당신에겐 특별한 크리스마스, 누군가에겐 따뜻한 크리스마스. 그린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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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